1,2,3 안녕하세요 H&D입니다. 네 유튜브에 아이돌 빌리지 채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K-POP 아이돌을 사랑하는 전세계 팬분들을 위한 가이드북 채널인데요.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K-POP 아이돌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도 곧 오픈된다고 하죠. K-POP 아이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이돌 빌리지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. 그리고 아이돌 빌리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짧게 저희 신곡도 한번 홍보해 볼까요? 네 저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메일을 한 번 봤는데 이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꼭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. 꼭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. 아 제 개인기요? 제 개인기는 제 개인기는 아시다시피 저는 새소리를 잘 냅니다.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 보여주세요. 도연씨 개인기 잘하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. 저의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비트박스입니다. 오케이. 네. 갑작스러운 개인기 타임을 가졌습니다. 저 한결이와 도연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유튜브 아이돌 빌리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